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보니까 아직 잠이 들 깬 것 같아서 우리 앞뒤자와 인사를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세요. 지난 주일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할 때만큼만 여러분이 흥을 갖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행복하고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쭉 강론을 해오는 가운데서 말씀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서 두 주를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르셔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진히 칭찬합니다. 바이나시몬아 너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건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그르셔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 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네가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 신앙의 고백 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생각해 주면서 예수님 고통스러운 길 가지 마세요. 고난의 길을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죠.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그리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옵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는 스승을 앞서가면 안 돼요. 제자는 항상 스승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이 똑똑하잖아요. 잘났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스승님의 덕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는 거니? 스승 나보다 못해. 그리고 스승을 밟아버리는 특수인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려면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내 뒤로 가라는 거예요. 내 뒤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보다 우리가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로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그런가요? 요즘은 무슨 시대냐면 다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더. 내가 더. 그래서 그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뭐냐면 자기가 미국이나 영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유명한 전도왕이에요. 이분이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전도 강연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모든 세계적 전도왕 중에 왕인 무어하우스 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전도자로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다 세워놨는데 그때 이 무어가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의 부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만 뽐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좋겠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넘어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우리 성가대하고 잠깐 얘기할게요. 열심히 달렸는데 그때 달릴 때 2등을 제꼈어요. 그 사람이 몇 등입니까? 2등을 제껴버렸어요. 몇 등입니까? 1등? 2등? 2등을 제껴면 2등입니다. 2등을 제껴면 2등인데 1등을 제껴면 내가 1등이 돼. 그런데 2등을 제껴면 2등이야. 이제서야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황당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경이 치과에 갔습니다. 아 저 칫솔을 사러 갔습니다. 소경이 칫솔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주인한테 가서. 아 소경이 아니라 벙어리가. 벙어리가 말을 못하니까 칫솔 주세요라는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달라고 그랬을까요? 음음음음음. 찾아줬습니다. 이번에는 소경이 지팡이를 사러 갔습니다. 집어야 되니까.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지팡이를 샀을까요? 지팡이 짓고요. 그 사람은요. 그냥 지팡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말을 할지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요. 한 가지 하고 나면 금방. 금방 내가 아 소경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절대화시켜버리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마태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고생했다. 야야 그건 고생도 아니야. 내가 너보다 고생을 더 했어. 전부 다 내가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배구공이 막 열받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사람들이 날마다 손바닥으로 때린다고. 나는 늘 막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축구공이 야 나는 발로 걷어체이고 살아. 너는 그 손바닥으로 맞는 건 아픈 것도 아니잖아. 나는 발로 걷어차. 그러니까 옆에 있던 탁구공이 나는 주걱 같은 걸로 때리는데 너는 그래도 그냥 숨 쉴 틈이나 있고 맞잖아. 나는 숨 쉴 틈 없이 맞아. 그냥 어느 때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것도 나무판 위에다 후들게 때려서 어느 때는 내가 깨질 게까지 해. 난 그렇게 맞고 살아. 너 그거 맞는 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구공이 너 몽둥이로 맞아본 적 있어? 야구밭다로 맞아보면 말이야. 나는 실밥이 터지고 이게 터져나가. 전부 다 자기가 고생한 얘기 자기 중심으로 얘기해.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 생활하다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성가대에 앉아오면서 난 아침 일찍 밥도 못 먹고 오고 애들 깨워갖고 오고 얼마나 힘든데 전부 다 지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공이 나 봐 난 몽둥이로 맞아.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골프공이 너 쇠로 맞아본 적 있냐? 이러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를 자꾸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는 거니?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여기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입니다. 그러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서 저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에 탁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탁 나오는 게 나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군사를 내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발각돼서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 나온 사람인데 날 덜어 가라고 하면 저 사람들 그냥 놔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안 죽어. 내가 너 붙잡아 줄 테니까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지금 내가 부인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이 접어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못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가잖아요. 내가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서 나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누가 살아 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 됨을 스스로 나타내 줄게. 너에게 하나님 됨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너는 가서 행하기만 해.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그랬더니 또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아,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내가 주관이 되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돈 좀 주실래요? 그래. 왜? 나도 이제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얹혀 살겠어요? 나도 자수성가 해서 내가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돌아오고 아버지 돌아와서 내가 용돈 좀 넉넉히 드릴게요. 아버지가 너 되겠냐? 성경에는 없어. 내가 신방 가서 들어본 건데 너 되겠냐? 너 아직 그 돈 가져가서 성공할 수 있겠냐? 아 나도 능히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줬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돈이 있다 그러니까 막 빚자르던 여자들이 아 탕자 탕자 하면서 막 꼬득이고 막 차람 달라붙으니까 기운이다. 어이 한 잔 써. 그럼 막 팁도 주고 오빠 오빠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 여기 있어 돈 주고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돈이 다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니까 갑자기 이 김포나 이런 지역에서 개발이 되면서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억수로 부자됐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갑자기 돈 생기니까 좋은 차 타고 막 흥청망청 쓰다가 다 날려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은요. 그 땅값을 받아가지고 변두리에 가서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나아. 근데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쓴 사람들은 다 날려 버린 거예요. 탕자가 그런 것이예요. 나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직장을 잡았더니 어디를 키우냐면 돼지 키우는 데를 보낸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데로 들어가서 돼지 옥을 여러 번 지내보세요. 냄새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 역에서 먹을 것도 완전히 흉년 들었다고 주염 열매를 주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이 탕자가 주염 열매 먹다가 그때 누구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앞에 가면 종들도 먹을 게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자기 자존심 자기 그 어떤 아버지에게 각오했던 그 모든 각오들 그 말들을 포기하고 난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돌아가면 살아요.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부인해야만 돼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외쳤던 그 확신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 자리를 딱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분명히 내가 없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여자녀가 죽잖아요. 그때 요비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자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일이 너무 많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에게도 너 닌위의 성으로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요나가 닌위의 수도는 아수로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로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저 아수로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자꾸 옆에서 나를 괴롭히면 속마음은 돼. 겉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 뭐하고 저 인간 안 잡아가요? 하나님 저 집을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예수마을 교인들은 안 합니다. 딴 교회 교인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요나도 그런 생각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려. 네 눈으로 안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풍랑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미움과 자기 증오를 포기해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남한 장군도 자기 문등병이 걸렸습니다. 옆에 있는 소녀가 우리나라 가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거든요. 그 엘리사 목사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등병 싹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하는 사람만 나요. 그러니까 이때 남한이 선물을 싣고 마차를 끌고 말이죠. 톡톡톡톡 하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남한 장군이 오는데 엄청난 호위병을 거느리고 갔는데도 경호원을 데리고 갔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내다보지도 않고 밑에 있는 신방전사님 시켜가지고 사원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해라. 딱 가더니 신방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계천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화가 벌컥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아랍나라에는 지금 다메색강도 있고 거기서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감히 나에게 내다보지도 않아? 나는 적어도 적어도 저가 당초에 올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푸다거리 하면서 내 병을 쫓아내고 악기를 물리쳐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던데 어떻게 푸다거리도 안 하고 내다보지도 않아? 내 이거 가만 안 놔둔다. 돌아가서 내가 군사를 끌고 와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이런 흥분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남한 장군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무눈병은 못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막 삐지잖아. 그러면 그 사람 무참가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래야 되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말을 몰고 가던 신하가 장군한테 장군님 가카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시비 갑시다. 아니 이거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왜 말을 안 들었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남한 장군을 붙든 거예요. 해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더운데 목욕 허짐 말래도 헐판인데 허시다.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남한 장군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들어가서 목욕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첨번 첨번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했는데 따갑기만 하지. 전혀 문득병이 낫지도 않아. 여섯 번 했을 때 옆에서 야 네가 허는 데 했는데 막 그냥이야 자식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원이 그럽니다. 한 번 더 해요. 일곱 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번 팍 들어갔다가 탁 나오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탁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 거지 중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간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고 내가 과연 내 중심으로 사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기인들 연예 가수들이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다 전부 다 배껍 내놓고 그거 입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입고도 막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교회인 가운데 그 따님이 그 저기더라고요. 트로트 가수 지원이 뭐 쿵 쿵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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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작 쿵짜작 근데 그거 이렇게 보니까 막 가수인데 보니까 보통 요염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서 서라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다 내놓고서 노래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가서 하잖아요. 저거 우리 교회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점잖하게 하지만 부흥회 가면 잘 웃어요. 잘 웃고 그럼 목사님들이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웃겼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웃기는 게 그냥 웃기는 게 아니여. 내가 망가져야 웃어. 내가 망가지지 않으면 절대 안 웃어. 어느 목사님은 지가 웃기고 지가 웃다가 다른 사람은 다 구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그러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 따라합시다. 죽음. 크게 죽음. 두 번째로는 부활. 다시 부활. 십자가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호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장에서 가장 끔찍한 형별로 죽은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을 받아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형태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우편 좌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위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원 16장 24절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따라오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마을교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 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죠? 죽음과 부활해요. 자,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본인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이요. 그가 다시 사흘 후에 살아 계심은 누구에 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위에 부활하셨어요. 그 살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졌지만 지금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은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이에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죽어라? 여러분, 내가 자꾸 죄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죄 짓고 예수 믿으면서 자꾸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뭐 한 자? 다시 뭐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그랬어요?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예요? 다시 11절 보세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 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모셨어요. 영안실에 모셨다고 해서 조의를 하러 갔더니 조음을 하러 갔더니 문상객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셨습니까? 누구세요? 죽은 암흑의입니다. 다 기절할 거예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죄를 범해야 돼? 죄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만 살아야 돼? 하나님께 돼.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이 많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 이게 누구냐? 가인이야, 가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안 받아졌다고 해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대로 내 예배를 받아 먹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아벨을 죽이려고 분노가 치밀어올 때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해요. 내가 분노하면 어쩌냐?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찰이다? 경찰이라고 그러면 경찰 제복만 입고 딱 앉아있다고 해서 경찰이 아닌 거예요. 경찰의 본분을 다하고 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범죄자도 잡고 사람들이 무질서하면 질서도 잡아주고 경찰이 뜨면 괜히 무서운 사람 죄가 있는 거죠. 경찰이 오면 아, 수고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아. 허기하면 요즘에 너무 뻔뻔해서 죄 짓고도 수고하네. 나도 못 잡는 주제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도 경찰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경찰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는 죽은 자 영아메이션 찾네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못 모셔 드리냐 하면 너무 내가 커요. 큰 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어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애들도 자기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에다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컴퓨터에다가.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정체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알코올이 나를 완전히 먹어버려서 내가 없어요. 내가 정신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만 없어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져더라도 뭐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야지 인터넷이 살아도 안 되고 술이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옛 구습을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자 그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볼까요?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 저는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라고 봐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런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하니까 기도 시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에 절하지 않는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부 속에 집어넣읍시다. 아니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사드랑메삭 아벤누고가 만약에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면 자기는 살아요. 자기는 편안해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을 쫓아야 될까요? 영의 것 하나님을 쫓아야 될까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올라서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부를 얻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답은 다 아는데 답은 아는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랑가, 메삭, 아벤누고는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풀무부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준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풀무부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머리카락 하나 끓이지 않도록 옷에 불냄새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이 나를 삼켜버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강 가운데 지나간다,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가 보호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우상 앞에 절하면 살지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면 된다. 하나님의 보금의 능력이 살면 되겠다. 기꺼이 사자굴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때의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더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는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오늘의 여러분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어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라. 이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이 변화됐잖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탕자의 형 탱자가 아니 왜 쟤한테 잔치하니까 다 재산을 낭비하고 오늘한테 이거 하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쟤는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자예요. 이제는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잔치가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일락에 빠져 있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란다면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탁 보는 순간에 뭐가 중요하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면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행한대로 갚아주시다. 다시 행한대로 갚아주다.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내가 심의하기도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 산다. 너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너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는 잘된다. 너는 복받는다. 너는 큰 사람이 된다. 구워줄 줄 아다 구우지 않는다. 머리가 될 줄 아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성경의 밝은 면을 보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오그라질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은 그래. 이 오그라질 놈아. 그런데 진짜 믿으면 오그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내가 설교하다고도 그랬어요. 가슴을 내가 쳤는데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오래 예수고 신방을 갔는데 몇십 년을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 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의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을 못했는데 헌금을 드리면 목사가 갖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헌금을 딱 드리잖아 이분의 형편에 비하면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갖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저렇게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하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거기서 못 보잖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가정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보다 더 기울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쏟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꽉 찾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고 돌아오면서 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질 못했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어떤 교회는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안 온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자꾸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글쎄요. 한 10년 넘었죠. 목사님 20년 됐어요. 20년. 신방 안 온 지가 20년. 무슨 소리예요. 내가 권사님 갔다 온 지가 언제인데? 목사님 내가 우리 집 연립주택 사고 온 적 있어요? 아니? 그거 산 지가 벌써 20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어려운 중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 그냥 지압방에서 벌벌벌벌벌 키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가운데도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 와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이렇게 세워. 자녀들도 풀어주고 하나님이 세워줘.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뽐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자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가 돼야 할까 늘 생각을 해요. 내가 비굴한 목사가 될 거냐 시시한 목사가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때로는 나도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꽉 찍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민매자 권사님 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이 15년 넘게 있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가보니까 지하방인데 거기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내가 사진에다 지금 담아놨어. 사진에다 담아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웬걸 이렇게 많이 차렸냐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더 신방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신방도 안 올 것 같아서 갈 거야. 갈 거야. 권사님. 갈 거야. 저기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 독서 모임 오는 목사님 초교파로 모이는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다 제가 카톡으로 다 쌌어요. 신방 안 오까 봐 마지막이라고 상처를 준 마지막 상 최후의 만찬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목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슴이 저리고 아파온다. 내가 그러면서 그 글을 썼더니 목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다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쓴 목사예요. 다 먹으면 다음 신방은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내년에 다들 목사람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등하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년에는 신방을 해봐야 되겠다. 난 이번에 신방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어쩌면 제가 신방 하는데 신방은 찾을심자 찾을방자예요. 이게 일반 사람이 찾아가면 방문이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신방 스케줄이 다 나오면 제가 누군지는 몰라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신방을 다 설교를 제가 적어요. 다. 신방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다 가가지고 신방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야. 아주 쫙 쫙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느껴 그렇게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아이고 신방 감사 돈 나가게 생겼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신방을 가니까 부담도 없고 너무 행복한 거야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시간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도 다 바쁘게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신방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방 안 받는 사람은요. 불행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 디렉터님들에게 이번에 일이서 못 받으신 분들 꼭 받게 해라. 이번 신방은 다 받게 해라. 신신당부였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목숨이라도 주를 위해 드리겠다는 각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인자가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요.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할 때 죽기까지 죽기까지. 할렐루야.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제가 눈물겹게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질 때 저는 기대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채워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